배우 박술미가 절친한 후배 송혜교 생일에 얽힌 남다른 의미를 전했다. 박술미는 11월 2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고 송혜교 사진과 둘째 달 생일 파티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뒤 우리 집 꼬맹이랑 생일이 같아서 미역국 끓일 때마다 평생 생각날 거야. 축하해. 사랑해. 11.2이라고 적었다. 딸과 송혜교의 생일이 같아 잊어버리기 쉽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 송혜교와 박술미는 지난 2003년 sbs 드라마 올인에 함께 출연한 뒤 18년째 우정을 지켜오는 절친이다. 박술미는 송혜교가 현재 출연 중인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 응원하며 돈독한 사이임을 뽐내기도 했다. 박술미는 2009년 kbs 1tv 거상 김만덕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배우 한재석과 열애하다 2013년 결혼했으며 스라의 두 딸을 두고 있다. 최근 kbs 2 요리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 새로운 편집으로 합류했다. 강나연 콜론 내연 켄앤 허프포스트 케이한 케이크 케이크 감사합니다.